국물에 다 찍어서 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짠 엽떡 로제 엽떡 로제 떡볶이를 먹어볼까요? 하고 퀵퀵 떡볶이 일반 evident 안이 맛있겠다 뭐야? 왜이렇게 맛있어? 로세향이 짙는데 기본 떡볶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국물에다 찍어서 이렇게 와 진짜 와 중국당면 이거는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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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이거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뭔가 레이스토랑에 나오는 고급 로제파스타에 너기랑 소세지랑 오묵을 넣어먹는 키 진짜 맛있어 어쩜 이렇게 로제소스랑 가맹이랑 어울리는지 소세지 떡볶이는 다 맛있어요 맛없는게 없어요 너무 맛있어 마지막은 떡볶이 한개 만져먹고 너무 맛있어 이거 버거운 떡볶이 중에 잡곡만 치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인생 떡볶이 띄었네요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아! 네! 아! 어떠한 뱅 그러다 예정 cil